북한이 어제 국경선 부근의 포병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가출한 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인민군 총참모본부의 작전 예비 지시에는 전시정원 편제대로 완전 부장된 8개의 포병 여단을 오늘 20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서 대상물을 타격하고 이로 인한 무력 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만원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